강하늘의 공격 강하늘의 공격 그 다음 볼까지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 능력은 사실 스위크 핸드가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그전에 대회도 있었지만 사실 리그 경기는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순차상황에서 두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물론 남가은 선수도 알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볼이 많이 튀어요 짧은 서브 출발했던 강하늘 네트 맞고 이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왕급이 좀 필요합니다 버텨내 깎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 그럴 때 강약에 왕급이 필요합니다 금볼 빠르게 마무리 남가은 3불 하려고 하거든요 자신도 볼을 고르면서 굴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찬스벌 전부 공격으로 강하게 부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선수기 때문에 전부 공격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늘 강하늘의 공이 뻗 서비스 남가은 남가은 남가은의 공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강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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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소리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하게 어택을 하면서 그대로 벌리고 말았어요 남가은의 리스 빠르게 간단하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가은 서브을 하지만 받아내지 못한 강하늘의 서비스 포핸드 탑승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강한 서비스 감독의 작전 지시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하고 있는 남가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남가은 선수의 블록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강하늘 선수 그렇죠. 자 8대5의 스코어입니다. 강하늘 서비스 포인트 강하늘의 공격 남가은 받아내고 있는데요. 코스를 넉 점을 뒤져 있습니다. 재빠르게 해결했 강하늘 선수 강하늘 선수 강하늘 선수 감사합니다.